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갖가지 이유를 드리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이들에게 야, 이유왕, 뭔가 새로운 게 엄청난 게 시작된 것 같아 라고 알려주시고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레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젖은 모래에서 벙커샷이 유독 어려운 이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드라이버도 아니고 이 벙커샷을 먼저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도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밖에는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약간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막 어떻게 막 확 날리듯이 누가 막 물을 계속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오늘 하루 종일 왔어요. 굉장히 많이 온 날입니다. 아마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라운드를 하기 힘들죠. 그런데 내일 비가 안 온다면 요즘 골프장이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다 가서 골프를 할 거예요. 라운드를 할 텐데 딱 벙커에 들어갔더니 아무래도 이 비가 많이 온 후에는 뭐 질퍽거리고 잔디도 많이 자라고 그 다음에 모래가 빡 눌려서 딱딱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제 벙커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물은 빠졌다. 그런데 딱딱하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벙커샷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비벼봤더니 비벼봤더니 뭐 괜찮은 것 같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분명히 모래를 쳤는데 탁 튀어나가지고 일자로 빡 뻗어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이 뱅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모래 다음에 칸막이 같이 있는 그곳 팍 맞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 벙커샷은요. 이 리딩 엣지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 리딩 엣지라는 건 여기 날카로운 부분 있잖아요. 일로 치는 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연 상태에서 이 퉁퉁한 바운스라는 부분이 먼저 팍 맞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리딩 엣지는 이렇게 다 있지만 바운스를 하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쿵 맞고 팍! 공의 옆구리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래가 굉장히 소프트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스크린 골프에서는 이렇게 구현이 되니까 소프트한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오픈을 한 상태에서 그냥 부드럽게 아래로 이렇게 넣으면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들고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프트하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러한 힘으로 벙커샷을 젖은 모래에서 단단하게 다 젖은 모래에서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이제 제가 약간 시연을 할 때 연기를 해야 되지만 딱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맞아가지고 분명히 저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운 좋아서 낮은 뱅크면 저쪽까지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치셔야 되냐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땅을 두들기는 압력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 그러면 똑같이 열고 똑같이 연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만 빵 박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도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비벼보면 발이 이렇게 비볐는데도 안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다져진 상황이거든요. 딱딱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감각 좋은 분들은 벙커인데 그냥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이 리딩 엣지 있죠. 리딩 엣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바운스로 쿵쿵 치면서 했는데 열지 말고 리딩 엣지가 먼저 들어가게 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박아치든지 아니면 열기 싫다 하면 어떻게든 가파르게 들어가서 가파르게 들어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벙커라고 생각을 하고 쳤지만 뭐 한 40m 정도 날아갔잖아요. 실제로는 40m 날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래 뒤쪽을 이렇게 때린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강한 느낌으로 작은 수행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꽝 찍으셔야 돼요. 반드시 뭐 아예 리딩 엣지로만 들어가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바운스를 조금이라도 쓴다고 하면 최소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리딩 엣지로 빡 찍는 그런 느낌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제대로 찍나는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페어웨이에 내 리딩 엣지가 탁탁 박히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막 눕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세워서 빵!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벙커샷을 했던 그 느낌대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뭐 어떤 그 모래 상황에 따라서 더 굴러가거나 아니면 팍! 어프로치처럼 팍팍 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리딩 엣지로 벙커샷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비가 온 다음날 딱딱하게 다져진 모래에서는 벙커샷을 그렇게 못할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조치를 하시면 훨씬 라운드할 때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오케이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